어 오늘 이제 9월 30일이죠 9월 30입니다 이제 벌써 6회차가 됐는데 이거는 이제 1,2,3 번 정도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주거용 옵스텔인데 많이 때렸어요 순천에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 사실은 여유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임차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아 가지고 어 18에 1002 1002 1002 네요 이거는 어 거리상도 멉니다 우리하고 멀고 요거는 이제 예유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낙차를 받을 때 상당히 임차인도 많습니다 그죠 임차인도 여 보면은 뭐 임차인이 땅도 넓어요 땅도 넓은데 지금 여기 미납이 안 되었죠 미납 그죠 미납 미납이 돼 가지고 어 지금 자 봅니다 이 미납이 미납이 안 되었죠 미납이 됐다 그러면은 요 10%가 뛰었다 그죠 8억 8400이 지금 띄는 겁니다 그럼 물론 배당 재단에 들어가겠지만은 상당히 괴로운 이야기죠 그죠 아 괴롭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은 계획을 잘 시켜야 되고 그리고 여기는 보면은 임차인이 제가 보니까 상당히 많아요 임차인이 많이 보이죠 그죠 36명이 상당히 많습니다 36명이 한 7억 정도 되고 월세가 100만 원 정도 그래서 이제 어 그냥 단순하면은 좋습니다 가격도 많이 떨어져요 가격도 보니까 뭐 엄청 떨어져죠 가격도 지금 뭐 한 6억 7천 8백 거의 뭐 56% 좀 떼었다 그죠 많이 들었는데 이제 요런거는 이제 낙찰을 받고 특히 어 이 대출하기가 또 쉽지 않을 겁니다 임차인이 많으니까 그죠 임차인이 많은데 대출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상 배당표를 보면은 거의 못 받는 사람들 근데 예상 배당표를 보니까 받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다행히 다행스러운 것은 이렇게 임차인들이 거의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죠 임차인들이 이렇게 소액보증금을 지금 많이 받네요 많이 받으니까 안 받는 사람은 그래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은 원래 대출이 얼마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물건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어 수익성을 위주로 한번 도전하실 분은 뭐 괜찮은 부분을 보여줍니다 도전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봅니다 그 다음에 요건 야겠다 그죠 아 26% 떨어집니다 빌란데 5층 꼭대기에요 꼭대기 5층인데 26%인데 요런거는 이제 뭐랄까 막 저렴하게 또 사실은 분이 있어요 싸게 또 임차인 중에서는 어제 제가 이제 외국인을 만났습니다 중국계 한국인인데 그분들은 보증금을 3천을 주는 걸 원해요 그래서 이제 보증금 500에 월시 25도 남기 때문에 25원 어렵대요 자기들 이제 생활하고 써야 되는데 그 큰 돈이래 자기들한테는 25만원 큰 돈이고 근데 막 보증금으로 올 보증금 3천하면 좋겠다 뭐 그런 이야기에요 그래서 요런 것들은 이제 그런 임차인들이 있으면은 뭐 상당히 좋은거죠 뭐 오히려 한국에 뭐 외국인들이 한 200만명이 있다니까 상당히 많아요 근로자만 해도 한 130만명 등록된 사람 외국인들이 그래서 앞으로 생산인구 감소되는거는 아마 외국인이 좀 몇가지일 것 같습니다 내 느낌에는 외국인이 많이 들어와서 그 자리를 많이 맺고 있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우리 북향입니다 북향 북향인데 요거는 북여제 2배장구입니다 51% 절반 떨어져요 그래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여기 보면은 의창구 본곡동에 이렇게 주택이 이렇게 절반 떨어져 있습니다 그죠 절반 떨어져가지고 요렇게 해서 참 많이 떨어져 있죠 우리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딱 느끼는 것은 아 저걸 낙찰받아서 주택연금을 맡기면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반갑이니까 주택연금에 이런 주택연금은 또 살면서 본인이 이게 이제 살면서 할 수 있고 그럼 요거 보니까 살면서 월세 받는 것은 상관없어요 주택연금은 나이가 60살 넘게 됩니다 60세 넘고 살면서 보전금 얻는 월세는 무한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연금도 앞으로는 나이가 지금 우리가 50대 50살에 보통 평균 퇴직을 많이 하니까 지금 60세 이하로 내리는 걸로 지금 입법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어 있는데 지금 절반 사가지고 뭐 감염가로 연금 받는다 그러면 괜찮은 거죠 이청집인데 요 보면은 이제 임차인이 두 명이세요 그죠 임차인이 두 명 있는데 2003년도에 이렇게 설정이 쭉 되었으니까 요 임차인들은 아마 배당을 받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4,500짜리 특기 전입 안되는 것은 없습니까 전입 안되는 것은 신경쓰고 없죠 없습니다 신경쓰고 없고 됐는데 요는 이제 설정보다 강제 경매 이전에 들어왔는데 이분은 2017년 5월 17일이니까 아마 요쯤 2017년 5월 5월 17일입니까 5월 10일 그러면은 압류 여기까지가 있고 들어왔거든요 있고 여기에서 이제 전입이 들어옵니다 전입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되는데 상당히 이런 거는 좀 피해야됩니다 그죠 본인 스스로 그죠 대출이 많고 하면 좀 피해야되겠고 근데 이 금액이 주도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잔잔한 금액만 설정이 있으니까 아마 소액보정을 받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018에 107430원 자 여기 보시면 범곡동에 반이 떨어졌다 그죠 반이 떨어져가지고 4,500위 임차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션에 예상 배당표를 누르면 됩니다 소액보정금은 예전에는 경매 강의에서 소액보정 계산하는게 거의 뭐 3분의 1 차지해버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없어요 여기 보니까 이제 쭉 나오죠 쭉 나오는데 임차인 입장에서 보면은 그 두 분이 계시는데 거의 뭐 다 받아가네 그죠 한 분은 거의 뭐 다 받아가 이분은 이제 아까 전입이 안 될 수 있는 아예 없는 거고 그래서 거의 다 받아가는 걸로 보여집니다 자 분께 다 받아가겠네요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런 거를 이제 사가지고 그냥 아파트 사는 거 보다는 땅이라도 팔 셰핑 아닙니까 그죠 셰핑이고 아파트 뭐 2억 사는 거 보다는 내가 2층에 살고 1층에는 임차인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월세를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한 4천 5백 한 5천원 받으니까 그죠 한 50만원 정도나 받겠나 싶네요 뭐 고래에서 사는 것도 안 좋겠나 싶고요 그래서 이제 관심 있는 분은 도전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여기 이제 통명에 무전동에 이게 다가우처트에 나왔어요 그래서 4억에 이렇게 팔렸는데 53%에 이제 우리 수강 수료생이 엄마하고 아들 명의로 응찰한대요 응찰하는데 두 사람이 공동명의죠 명의인데 11명 중에서 2등 했다더라고 입찰 가격은 4천 6십만원인가 이렇게 써냈대요 이렇게 써냈는데 조금 30만원 차이죠 근데 구독신에 보니까 그런 자료가 없어요 여기 보니까 4억에 되었는데 1명 되어있는데 1명 이게 뭐냐 하면요 11명이 들어왔다거든요 우리 수료생 이야기로 제가 듣기에는 11명인데 자기는 4억 60만원 써가지고 됐는데 11명이 들어왔는데 지금 한 몇백 안 되어있죠 이게 어디냐 하면 통영이거든요 통영지원이니까 아마 통영지원에 사람이 안 간 것 같아요 차순위가 있었어요 차순위가 3억 8천 8백 용원은 거의 끝물건이지 사실은 이게 아니고 이게 아니고 11명 11명이 들어왔고 자기는 또 공동입찰할 때 잘못 쓰였고 이랬는데 11명이 자기가 가쓰기 아니다 아닙니까 그게 한 명이 됐다고 하는 것은 이 이제 통영 먼대지방법원은 잘 안 간다고 이게 안 가고 그냥 막 결과만 보고 썬한 그런 결과가 낼 느낌이에요 그래서 한 명인데 11명이 들어왔어요 11명이 11명이 들어왔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지금 뭐 절반 떨어지니까 3차에는 아무도 안 오더니 4차가 되니까 11명이 막 붙어가지고 낙찰이 되더라 이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거를 낙찰 받으면 여기서도 임차가 많죠 5억 5천에 뭐 이랬는데 이런 것들은 낙찰 받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대출이 문제입니다 대출이 대출이 문제인데 그동안 제가 이제 어 경낙장금 대출은 제가 신안에 진입할 때도 한 2천건 지급을 해봤고 내용을 잘 압니다 아는데 현재 경낙장금 대출에 대해서 요렇게 임차인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낙찰 가격에 예로 4억에 80% 좀 해주는 은행이 있을 거 없을 거에요 쉽지 않아요 방벽이 해버리면은 아는데 제가 신입도 안되고 수입도 안되고 신안은 가도 안되고 몇 군데도 안됩니다 안되는데 유일하게 농협에서는 경낙장금 대출이 낙찰 가격에 곱하기 80% 이런 지침이 있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농협의 주변에 문을 두드리면 상당히 다가오 주택에서는 대출 받기가 쉬울 겁니다 제가 오늘 큰 노안을 알려주세요 백낙 다녀보세요 어디야 1권 2권 2권 여러분들 찾는거 못 찾는다고 어디라고요 농협 그래서 농협은 아마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잘하는 것 같습니다 경낙장금 낙찰가에 80% 아닙니다 낙찰가에 80% 예 80%라고 보통은 신탁을 가야 방빼기를 안하는데 농협에는 80%라고 방빼기를 안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낙찰 받기 전에 미리 농협에 가서 언어는 해봐가지고 주변에 은행에 농협에 가서 언어는 마치고 대출을 매듭을 짓고 가야 됩니다 요새는 뒤에 살려가지고 총부채 원리금 사안비율이 있어요 사안비율이 있는데 그거를 또 무시하고 낙찰 받아버리면 소득도 없는데 대출도 안되고 이러면 10% 38% 띄는다는 거죠 그런거를 미리 준비를 잘하셔가지고 응찰이 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